오랜만에 꺼내는 조명이 되겠죠? 이거 보세요. 엄청 예뻐. 이제 이거 켜고자 하겠어. 리모콘에... 오랜만에 꺼내는 리모콘... 아니 근데 눈뽕 맞으면 엄청 눈 아파. 이거는 리튬 건지 언제겠죠? 근데 뭐 맨날 써도 조금씩 버튼만 누르는 거니까 한두 번만 누르면 되거든요? 오래 가겠지 생각보다. 유키 분위기 무엇? 되게 쩐다. 제품 사진 찍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. 우주 느낌? 오로라 느낌? 다른 곳은 충전기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리모콘이 문제가 있는 건지 건전지 다 된 건지. 다 된 건전지도 몇 개 있더라고요. 자꾸 안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. 되는 애 중에는 전선이 끊어지려고 해서 전기 테이프로 붙여야 되는 애도 있던데 근데 조심 거는 거. 그런 애들은 또 전기 테이프가 오던 지도 기억이 안 나. 하... 찾을 때는 맨날 없고 필요 없을 때 맨날 나오는 전기 테이프. 대체 어디는 거야? 필요할 때 제발 나와줘. 하여튼 이쁘잖아. 오로랑. 오 분위기 지린다. 오랜만에. 하... 저장아...